한 회사의 가치는 그 회사가 평생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의 현재 가치에서 그 회사가 사업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소비하는 비용을 제한 금액과 같다. 유사한 수준의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고 성장속도도 거의 유사한 두 회사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10년 후에도 두 회사의 자본이익률이 같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경제적 혜자를 지니고 있는 회사라면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인 현금을 재투자하여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혜자가 없는 회사는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즉시 자본이익률이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있다. 혜자가 있는 기업의 가치가 더 높은 이유는 더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혜자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경쟁사들로부터 보호될 현금 흐름을 사는 것과 같다. 이는 몇 년 후에 망가질 낡은 자동차보다는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펫도시가 지은 경제적 혜자입니다. 부제는 부자를 만드는 주식투자의 공식입니다. 펫도시는 유명한 책 모닝스타 성공투자 5원칙을 지은 저자입니다. 우리는 주식투자를 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주식을 사야 하는지, 만약 살 기업을 발견했다면 언제 사야 하는지, 즉 어느 가격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언제 팔아야 하는지입니다. 이 책에서는 정말 다른 군더더기 없이 딱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기업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는데요.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비싸게 사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이 책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어렵지도 않고 책의 분량도 적당해서 쉽게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1. 왜 경제적 혜자가 중요한가? 2. 경제적 혜자 네 가지 더하기 한 가지 3. 침식되는 혜자 4. 혜자를 찾는 법 5. 적정 가치 판단법과 매도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왜 경제적 혜자가 중요한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많다 월스트리트 게임에 참여하여 트렌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매 분기에 어느 기업들이 수익 추정체를 뛰어넘을 것인지 알아맞히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급격한 오름세나 성장세를 보이는 강력한 주식을 매수할 수는 있지만 후일 매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할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기본적인 사업의 질에 상관하지 않고 저가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반등하는 주식의 수익으로 망해가는 주식의 손실을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단순히 우수한 기업의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오랜 기간 보유함으로써 현금을 늘려나갈 수도 있다. 이 전략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전략을 따르는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게임 플랜은 단순하다. 1단계 여러 해 동안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다. 2단계 그 기업들이 주식이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한다. 3단계 주가가 과대평가되었을 때 회사가 상승가도를 달리다가 악화되려고 할 때 또는 더 나은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이들 주식을 보유한다. 이때 보유기간은 개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측정해야 한다. 4단계 필요할 경우 위의 단계들을 반복한다. 이 책은 1단계 즉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기업들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기업의 목적은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은 서비스나 제품 개발에 자본을 투자하여 다시 자본을 창출해내는 커다란 기계일 뿐이다. 좋은 기업이라면 투자된 자본보다 더 큰 자본을 창출할 것이고 좋지 않은 기업이라면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뿐이다. 투자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높은 자본이익률을 달성한다면 매우 경의적인 속도로 투자자의 부를 늘려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 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에는 꿀 주위에 벌레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경쟁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리다. 돈은 언제나 가장 높은 예상 수익을 낼 만한 곳을 찾는다.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의 문 앞에는 빠른 속도로 경쟁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이익률은 평균 회계의 특성을 가진다. 즉 어느 기업의 이익률이 높으면 그 기업을 모방하는 경쟁사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이익률이 낮은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진입하거나 경쟁사가 떠나면서 수익이 개선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냉혹한 경쟁을 견뎌낼 수 있다. 이들이 바로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기반으로 포함시켜야 할 기업들이다. 아노이저 부시, 오라클,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을 생각해보라. 이들은 오랫동안 강력한 경쟁 위협에 맞서 싸우면서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매우 높은 자본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재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우수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와 같은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 된다. 자금력과 순발력을 갖춘 신규 진입자들이 그 회사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경쟁력 또는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구조적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 중세 시대 성주의에 만들어져 있는 해자가 적들의 공격을 막는 것처럼 경제적 해자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높은 자본이익률을 보호해준다. 해자가 있는 기업을 확인하고 그 기업의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을 크게 높여주는 훌륭한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에게 정말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제공하는 특질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며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왜 경제적 해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구성이 뛰어난 물건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주식시장에도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영속성이 있는 기업, 즉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은 가치가 높은 반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가치는 한순간에 0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투자자로서 여러분에게 경제적 해자가 의미 있는 가장 큰 이유다.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은 해자가 없는 기업보다 더 가치가 높다. 따라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기업의 주식만 살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주식의 가치를 결정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어떤 기업의 주식 한 주를 가진 투자자는 그 회사에 대해 전체 주식 수혜에서 한 주만큼의 작은 소유권을 갖는다. 한 회사의 가치는 그 회사가 평생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의 현재 가치에서 그 회사가 사업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소비하는 비용을 제한 금액과 같다. 유사한 수준의 현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고 성장 속도도 거의 유사한 두 회사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10년 후에도 두 회사의 자본이익률이 같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경제적 해자를 지니고 있는 회사라면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인 현금을 재투자하여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혜자가 없는 회사는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즉시 자본이익률이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있다. 혜자가 있는 기업의 가치가 더 높은 이유는 더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혜자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경쟁사들로부터 보호될 현금 흐름을 사는 것과 같다. 이는 몇 년 후에 망가질 낡은 자동차보다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 혜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혜자를 확인하는 일은 주식을 매수할 기업을 선택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가격으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혜자가 주식 선택 과정의 핵심 부분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혜자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 자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혜자는 투자 원칙을 확고하게 만들어 경쟁력이 불확실한 인기 기업의 주식을 비싸게 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런 회사는 일시적으로 자본이익률이 높더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퇴보 과정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높은 이익률과 빠른 성장률에 매혹되기는 쉽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높은 이익률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혜자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릴 기업과 진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구별해낼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혜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영구적인 자본 손실, 즉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투자자산을 잃게 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혜자가 있는 기업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내재가치를 꾸준히 높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사 당신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약간 높은 가격으로 이들 회사의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내재가치의 성장이 투자 수익을 보호해줄 것이다. 반면에 혜자가 없는 기업들은 경쟁이 심해지면 갑작스럽게 내재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주식은 무조건 낮은 가격에 사야 한다. 또한 혜자가 있는 기업들은 탄력성이 더 높다.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카콜라와 맥도날드를 예로 들고 계시고요. 재미있는 점은 혜자가 있는 기업들이 이와 같은 탄력성은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장병을 만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의 주식은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만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이 내려가기 전에 즉 언론의 높은 평가가 갑자기 돌변하기 전에 혜자를 분석한다면 그 회사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치명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통참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혜자가 있는 기업이 싸게 팔릴 때는 그 기업이 망한다고 할 때 싸지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그 기업을 잘 안다면 그 싸진 가격에 그 기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혜자는 경쟁의 범주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강범위한 산업 분야를 아우러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 기업이나 IT 기업처럼 특정 분야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편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광대하지만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어서 다루기 힘든 투자의 세계에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양질의 기업을 고를 수 있다. 이 책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을 경제적 혜자를 인지할 수 있는 전문가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혜자를 볼 수 있다면 미래에 훌륭한 기업이 될 기업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시장에서는 마치 영속적인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가격이 높게 매겨져 있지만 실상 혜자가 없는 기업도 득실거린다는 것이다. 이들을 인지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은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혜자가 주식 투자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혜자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회사를 오랫동안 생존하게 하는 것은 회사의 구조적인 특성이며 이것은 경쟁자가 흉내내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적 혜자의 관점에서는 회사의 경영능력보다 이미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 즉 주어진 패를 어떻게 다루는가 보다는 처음부터 어떤 패를 들고 있었는가가 더 중요시된다. 어떤 회사들은 이미 구조적으로 다른 회사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냉정하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제약회사나 은행은 아무리 관리가 부실하다 하더라도 정유회사나 자동차 부품 회사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자본이익률을 달성할 것이다. 그러니 진주 목걸이를 한다고 해도 돼지는 결국 돼지에 불과할 뿐이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장기적인 경쟁력과 혼동하기 쉽다. 경험에 따르면 가장 흔한 실체 없는 회자는 뛰어난 제품, 높은 시장 점유율, 운영 효율성, 그리고 우수한 경영진이다. 이 네 가지 덧은 어떤 회사가 경제적 혜자를 지니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유혹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되게 의아하죠. 그런데 이 뒤에 왜 이게 경제적 혜자가 아니냐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한 설명하는 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진짜 혜자들. 우수한 제품, 높은 시장 점유율, 운영 효율성, 뛰어난 경영자가 모두 믿을 수 있는 경제적 혜자의 지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주의해서 볼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무형 자산.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브랜드, 특허, 법적 라인선스와 같은 무형 자산을 지니고 있는 회사. 2. 전환 비용. 전환 비용 때문에 기존의 고객들이 포기하기 어려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회사. 3.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경제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회사. 4. 원가 우위. 프로세스, 위치, 규모, 고유 자산에 기반한 원가 우위로 경쟁사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회사. 4. 모닝스타에서 재직하며 얻은 경험을 통해 볼 때 이 4가지 범주에는 혜자가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 4가지 범주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4가지 특성은 우리가 지난 수년간 전세계 수천개 기업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들의 경쟁력을 철저히 분석해낸 결과이다. 5. 경제적 혜자를 확인하기 위한 이 기본 틀은 기업 경쟁력에 대한 기존의 수많은 주장들과 다르다. 우리는 어떤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수하다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높은 자본이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뒤에는 4가지 혜자와 더하기 1가지 혜자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혜자, 무형자산. 즉 무형자산은 브랜드, 특허, 법적 라이선스입니다. 1. 인기가 있는 브랜드가 반드시 수익성이 높은 브랜드는 아니다.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만들지 못하면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없다. 즉 브랜드가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성도가 높아서 가격 결정력이 있어야 그 브랜드가 경제적 혜자를 가진다는 것이고요. 2.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특허 변호사들이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법적인 도전은 특허로 인해 만들어진 혜자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즉 특허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3M처럼 수많은 특허를 가진 기업이 이 혜자를 잃어버릴 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3. 법적인 규제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에서 자신의 사업을 보호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가장 좋은 것은 법이 바뀔 위험성이 있는 커다란 법적인 허가보다는 여러 개의 작은 법적인 허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혜자이다. 이것의 예는 쓰레기 매립회사나 골제회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는 전환 비용입니다. 전환 비용은 한 제품에서 경쟁사의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 전환 비용이 크다고 하는데요. 1. 고객들이 경쟁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업은 전환 비용을 만든다. 고객이 다른 회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아지면 회사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본이익률이 높아진다. 2. 전환 비용은 다양한 형태를 띈다. 고객의 업무와 긴밀한 통합, 금전적 비용, 유지 비용 등은 전환 비용의 몇 가지 A다. 3. 은행은 전환 비용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세 번째 혜자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수에 의존해 나타나는 총체적인 효과라고 합니다. 1.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사용자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네트워크 효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신용카드, 온라인 경매, 그리고 일부 금융거래소가 좋은 예이다. 2. 네트워크 효과는 매우 강력한 경쟁력이며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용자들을 서로 연결하는 일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에서 가장 흔히 발견된다. 물리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네 번째 혜자는 원가 우위입니다. 1. 원가 우위는 가격이 고객의 구매 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용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면 원가 우위가 혜자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값싼 공장, 더 나은 위치 및 고유 자원은 모두 원가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공정 기반 우위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한 회사가 새로운 공정을 창안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는 그 공정을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규모의 우위가 있는데요. 1. 작은 연못에서 큰 물고기가 되는 것이 큰 연못에서 작은 물고기가 되는 것보다 낫다. 물고기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물고기와 연못 크기의 비율에 초점을 맞춰라. 2. 다른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더 값싸게 배송하는 것은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 다른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규모의 경제는 물고기 외환과는 상관없지만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규모의 경쟁 우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로 생산을 하면 가격을 낮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통망의 규모가 큰 경우에도 엄청난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 혜자 5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혜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뒤에 이야기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뒤에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경제적 혜자 부분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이 앞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침식되는 혜자 우리가 할 일이 단지 혜자가 있는 기업을 찾아서 적당한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한 다음 주식 가치가 계속 불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라면 투자 업무는 비교적 단순해질 것이다. 하지만 세계는 멈춰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세계 최고의 분석도 경제 환경을 예상하지 못한 변화로 인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돼버릴 수 있다. 30년 전 폴라로이드는 사람들이 사진 촬영 방식을 혁신시켰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필링 카메라에 관해 마지막 못을 치기 오래전부터 이 회사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장거리 전화와 신문은 한때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견실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사업들은 과거 한때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세계는 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화했다. 변화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때 넓었던 경제적 혜자를 상당히 침식시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혜자가 침식되고 있는 징후를 찾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경쟁력 약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성공한 투자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고 실패한 투자에서는 손실을 줄일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 위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기술, 소프트웨어,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등을 판매하는 회사가 치열한 첨단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다. 두 번째는 산업계의 지각변동, 기술의 변화가 한때 강력했던 혜자를 침식시킬 수 있는 것처럼 산업구조의 변화도 기업의 경쟁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주위에서 살펴볼 공통적인 변화는 한때 분화되었던 고객그룹들이 통합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타깃, 월마트 등과 같은 대형 할인점의 부상은 소비자 제품 기업들이 정체성을 영구적으로 약화시켰다. 즉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어떤 기업은 이득을 보지만 어떤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차가 보편화되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경쟁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3. 어떤 종류의 성장은 혜자를 침식시킬 수 있다. 실제로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가장 흔한 경우는 기업이 혜자가 없는 영역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들은 큰 것은 항상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다. 즉 혜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것을 수익성 낮은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혜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지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혜자가 침식되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징후에 가깝지만 어쨌든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가격을 올려왔던 기업이 고객들의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닐스 보호는 이런 말을 했다. 예측은 매우 어렵다. 특히 미래에 대한 예측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기업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끔 미래는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낸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업의 혜자가 아직도 건재한지 혹은 애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그 기업의 경쟁력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는지 재평가해 보아야 한다. 제가 그동안 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은 많이 봤는데요. 그 기업이 어떻게 하면 침식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룬 책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혜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입니다. 어떤 산업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혜자를 파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산업들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지만 경쟁성은 매우 낮다. 이런 산업에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경영계의 노벨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경영능력이 필요하다. 반면 어떤 산업들은 경쟁이 심하지 않으며 평균적인 기업들도 상당한 자본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 세상은 공평하지만은 않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높은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하는 산업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기업을 찾기보다는 그리 높지 않은 장애물만 넘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산업에서 좋은 기업을 찾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산업은 산업 자체가 혜자를 갖기 힘들고 자산관리 산업은 산업 자체가 혜자를 갖기 쉬운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표 9-1은 모닝스타가 취급하는 2천개가 넘는 주식 종목들을 부문별로 나누어서 어느 시장 부분이 가장 많은 혜자를 갖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표 9-1에서는 어느 부분에 혜자가 많이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표 9-1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디어, 통신, 의료서비스, 사업서비스, 소비자상품, 에너지, 공공사업 분야에서 혜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혜자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당신도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은 간단하다. 사업에 투자한 자금에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지 보면 된다. 수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위대한 기업을 평범한 기업들과 구분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모든 회사가 하는 일이 자금을 구해서 프로젝트, 제품, 서비스에 투자하여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이다. 들어간 자금에 비해 나오는 자금이 더 많을수록 더 좋은 사업인 것이다. 어떤 기업이 사용한 자본금 1달러당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 파악하면 그 회사가 자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자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더 빠르게 주주의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업이고 더 좋은 투자처이다. 우리는 어떤 기업이 달성한 수익률을 측정함으로써 그들이 자본을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자본이익률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세 가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총자산이익률 ROA, ROE, 자기자본이익률 ROIC이다. 이들 각각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ROE만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이익률에 관한 전반적인 척도인 ROE로 들어가보자. ROE는 회사가 주주들이 자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측정한다. 주주들의 자본금 1달러당 이익금을 측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ROE의 한 가지 결함은 회사들이 수익 없이 부채를 끌어안음으로써 자신들이 ROE를 부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ROE를 볼 때는 부채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당신은 합리적인 회계결산 수치로써 15%를 사용해야 한다. 즉 끊임없이 15% 혹은 그 이상의 ROE를 달성하고 있는 회사라면 10중 8구는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ROE를 꾸준히 10년 동안 15에서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경제적 혜자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곳으로 가라. 혜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높여진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이익률을 이용하여 수익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주주들의 자본금을 더 빠르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는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렇다고 혜자가 단순히 더 강하고 더 가치 있는 기업을 찾는 도구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혜자는 당신의 주식종목 선택 과정에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 기억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의 모든 부분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유행을 쫓아서 그 산업의 경제성이 매력적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산업 저 산업을 기웃거리는 것은 좋지 않다. 유명한 은행강도 원리 서트는 은행에 돈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턴다고 말했다. 투자자로서 여러분은 윌리의 논리를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산업은 구조적으로 다른 산업보다 더 수익성이 높고 혜자가 많다. 장기적인 투자 자금은 반드시 그런 산업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경영진이 훌륭하면 좋은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경제적 혜자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투자자는 경쟁력이 심한 산업에서 능력 있는 CEO의 비전을 통해 혜자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기업처럼 예외 적은 경우를 더 잘 기억한다. 스타벅스, 델, 뉴코, 배드베스트 앤 비욘드, 베스트바이 등과 같은 기업들은 모두 엄청나게 경쟁이 심한 산업에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주주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성공에 생각이 고정되어 그들의 경험이 예외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가능성을 확률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좋지 않다. 성공적인 투자의 중요한 요소는 확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쌓아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도 엄청 중요한 문장이죠. 혜자가 있지만 평범한 경영진이 경영하는 기업이 부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확률은 잭 웰치 같은 유명한 CEO가 경영하는 혜자가 없는 회사보다는 훨씬 낫다. 당신이 경쟁력을 신중하게 분석했다고 가정하면 혜자가 있는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 경영진은 주식가격을 상승시켜서 놀라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좋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낸다 해도 투자자들은 혜자에 기댈 수 있다. 반면에 혜자가 없는 기업은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경영진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탁월해야 한다. CEO가 생각보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회사의 경영성과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기업이 속한 산업을 바꾸는 것과 경영진을 바꾸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쉬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분명하다.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바뀌지만 경쟁이 심한 산업에 속한 기업은 영원히 그곳에 갇혀 있다. 우리는 일부 산업이 구조적으로 다른 산업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CEO보다는 기업이 속한 산업이 지속적으로 높은 자본이익률을 달성하는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 경영진은 중요하지만 기업의 구조적인 경쟁력에 의해 정해진 경계선 내에서만 중요하다. 어떤 CEO도 진공상태에서 경영하지 않으며 위대한 경영자가 회사의 가치를 높여줄 수는 있지만 경영진 자체는 영속적인 경쟁력이 아니다. 이것도 참 시사하는 것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기업이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계시거든요. 표 11-1은 기업이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3단계 과정을 보여준다. 1단계는 과거의 실적을 보는 것이다. 즉 그 회사가 과거에 상당한 자본이익률을 달성한 적이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를 분석할 때 당신은 가능한 한 장기간에 걸친 자본이익률을 봐야 한다. 1에서 2년 정도 자본이익률이 낮았다고 해서 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과거에 상당한 자본이익률을 달성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인 경우 미래가 과거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면 해자가 없는 것이다. 결국 경쟁력은 숫자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초과 이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기업이라면 희망을 걸 대상이 아니다. 과거에 낮은 자본이익률을 달성한 기업이 앞으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한 가능성은 있지만 그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려면 기본적인 사업의 경제성에 크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일은 실제로도 일어나며 구조적으로 향상된 기업을 찾는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기업은 일반적인 경우라기보다는 애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견실한 자본이익률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해자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 우수한 자본이익률을 달성해 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더 까다로워진다. 2단계는 경쟁력을 찾는 것이다. 즉 그 회사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결국 자본이익률이 우수한 기업도 그와 같은 수익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면 해자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이 유지될 것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이 결코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없다. 소매업과 레스토랑 체인을 생각해보라. 소비자들에게 있어 전환 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해자를 가지려면 규모와 잘 확립된 브랜드 또는 다른 견실한 이점이 있어야 한다. 이점이 없다면 현재의 높은 자본이익률도 매우 빠르게 사라져버릴 수 있다. 역사는 처음 몇 년 동안 성공을 거두었다가 추락해버린 인기 있는 소매점이나 레스토랑 콘셉트로 가득 차 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모든 경쟁력 분석 도구들을 적용해봐야 한다. 그 기업에 브랜드가 있는가? 특허는 고객들이 경쟁 상품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가? 원가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있는가? 네트워크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파괴적 기술이나 업계의 역학 변화의 영향을 받는가? 등 가능한 한 질문들을 모두 해봐라. 경쟁력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가정이 성립되면 3단계는 그 경쟁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혜자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혜자 위에 쉽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반면 어떤 혜자는 매우 넓어서 앞으로 오랫동안 높은 자본이익률을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혜자의 가치는 얼마인가입니다. 투자가 경제적 혜자가 있는 우수한 기업을 찾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었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거기서 끝났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주식에 지불하는 가격이야말로 미래의 ROI, 투자자본이익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프롤로그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게임 플랜의 두 단계를 이렇게 썼던 것이었다. 주식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를 기다렸다가 매입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평가를 안 하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는 두 가지 난제에 부딪힌다. 첫째는 모든 기업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성장률, 자본이익률, 경쟁력 그리고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개의 회사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둘째로 한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재정적 성과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재정적 성과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간의 추정은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 구하기 어려운 정보, 즉 사업적 가치 대신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 시장 가격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좋지 못한 소식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는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기업의 정확한 가치를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지 현재 가치가 그 기업이 달성 가능한 가장 높은 가치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드시는데요. 2007년 여름에 몇 년 동안 관찰했던 CED라는 기업의 주가가 1년 동안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몇 년 동안 연간 30%가 넘는 빠른 속도로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벽에 부딪혔고 매출 성장 속도는 크게 느려졌고 순이익 성장은 약 10%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조사를 해보고 나서 나는 이 회사가 시장에서 성장할 여유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 기업의 경쟁력이 아직 강하다는 사실도 자신했다. 다시 30%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향후 성장률이 15% 정도로 크게 하락할 것인가. 정말로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주식 가치 평가는 크게 차이가 났다. 내가 그 주식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CB 주식의 가치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시점의 주가가 10%의 시장 성장률을 가정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그 기업이 10%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만 하면 되었다. 내 연구에 근거하여 그것이 매우 가능성이 낮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주식을 매입했다. 만일 이 회사가 15%의 성장률을 회복한다면 나의 투자는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었다. 만일 그 기업이 20%가 넘는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홈런을 친 것일 테고 말이다. 기업이 한자릿수 성장률로 퇴부할 경우에만 돈을 잃게 될 것이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꽤 낮다고 생각했다. 이 사례에서 나는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 주식 가격을 역으로 계산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미래를 정확히 알지 않아도 되며 단지 주가가 암시하고 있는 것보다 미래가 더 밝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는 것이다. ECB의 경우 나는 주식의 가치가 85달러에서 130달러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주식 가격이 주당 65달러보다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쨌든 시간이 흐리면 내가 옳은지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기업의 주식 가치를 추정하는 이 간단한 연습은 잠재적인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는 중요한 방법이다.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려면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한 번도 자신이 사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본 적이 없는 투자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돼서 일단은 매도를 해야 하는 경우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뒤에도 정말 중요한 게 많은데요. 이거는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세 종류의 기업평가 도구가 있다. 주가 배수, 수익, 그리고 내재 가치라는 것이 있다. 이 세 가지는 투자 도구 모음에서 소중한 것들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구매를 할 때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 내재 가치는 약간도 복잡하고 할인 현금 흐름이라는 약간 전문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이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래서 생략하고 먼저 주식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주가 배수와 수익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주식의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것은 두 가지 요인밖에 없다. 성장과 배당에 결정되는 투자 수익,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즉 퍼입니다. 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투기 수익이다. 투자 수익은 기업의 재무성과를 반영하고 투기 수익은 다른 투자자들이 수와 변덕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주식이 주당 10달러에서 15달러로 올랐다고 하면 그것은 주당 수익이 1달러에서 1.5달러로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주당 1달러라는 가치가 동일해도 퍼가 10에서 15호로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가가 완전히 투자 수익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순전히 투기 수익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징한 것이다. 당신의 투자 연구를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 집중한다면 투자 수익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증가시키는 기업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평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당신은 부정적인 투기 수익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투자자들의 기분이 바뀌어 자신의 투자 성과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투기 수익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다. 신중한 가치평가는 시장의 움직임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수익이 높은 기업을 사는 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 퍼가 높게 부여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싸게 산 주식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게 정말 투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매도할 것인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죠. 1. 실수를 했는가 2. 회사가 악화되었는가 3. 돈을 투자할 다른 더 좋은 종목이 있는가 4. 포트폴로에서 이 주식이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입니다. 여기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여러 번 이거는 설명해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자신의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주식 가치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지금 당장 다른 투자처가 없더라도 그 주식을 파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가장 낙관적인 가치평가도 넘어선 주식을 소유할 때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금이 주는 수익률은 0이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수익률보다는 낮지 않은가. 그래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4가지 이유 중 어느 곳도 주가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모든 이유는 당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가치에 일어나는 일 또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단지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역으로 주식의 가치가 갑자기 치솟았다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가치가 주가와 동시에 증가하지 않았다면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다. 포트폴리오에 속한 주식의 과거 성과를 이용하여 매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과거의 주가가 어떠했는지 보다는 미래의 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구멍이 뚫린 주식이 회복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자주 오르는 주식이 떨어지는 것도 이유가 없다. 20% 하락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손실로 처리하고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항상 주식의 과거 성과보다는 회사의 미래의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도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펫도시가 지은 부자를 만드는 주식투자의 공식 경제적 혜자를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정말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너무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펫도시가 모닝스타 성공투자 5원칙을 지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닝스타 성공투자 5원칙도 리뷰했었는데 책이 엄청 좋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주식투자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생략한 부분이 많아서 책을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시는 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